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CCA 매튜스 조지 추나카라 총무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매튜스 총무는 오늘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CCA에 있어서도 한반도 평화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조약 촉구 서명 운동에 회원교단에 동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튜스 총무는 동북아시아에서는 여전히 이념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남북한 교회의 연합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